인류 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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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담 와냥살... 아니 뭐... 화살 때문에 죽은건 아니였긴 했지 니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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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마리 덜알 정밀 와 정밀요 세단원 아씨 가격 하나만 썼어야 했는데 포션벨트 공포 아니 공포완살 정밀 전팔에는 죽어도 안나오더만 아씨 선판에 뒤져도 안나오던 조합이 다음 트라이 1막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이 정도면 과학임 으악 반살특 공카 안잡힘 반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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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산로 피아노 이러면 잡캣을... 아니? 잡았죠? 폭주 룬피 이거 제거만 잘되면 좋겠는데 일단 상점가서 포션벨트부터 채워야 될 듯 적당한 경우도 잘 안 되겠는데 이쁘게 잘 안 되겠는데 . . . 멍청한 그 별귀. 롤리미 나와야 할텐데 돌 하이라아 돌을 돈주고 사면 어쩌니 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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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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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 룬피 아이스크림 지독한 설계의 끝 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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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나갔을때 겨우가 나갔을때 따라라라다 따라라라라라 그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커피 완전 좋고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면 더 괜찮겠네 이 영웅은 수면 다 원난한다네 룬피라미드 아이스크림 끝없는 설계 아 미친 킬각의 파괴자 연금복사? 개도복사할까? 개도복사하면 개도두개가 지나서 짱나는데 혜리탄 복사할까? 복제하고싶은 카드는 많은데 정밀밀림 반사복사 반사복제하자 아닌가? 역시 연금인가? 연금 개사기 연금 개사기 연금 개사기 41세 연금 받는 사일런트 제거만 할까 강화도 할까 강화 강화법 별 이상한데 들어갈 것 같은데 음 별 이상한데 들어갔어요 그 별이 날수도 있고 연금 개사기 건방진 놈 연금 정밀 정밀 깎아 달팽이때 깎아 먹으면 되겠네 깎아 주세요 달팽이때 깎아 주세요 나잇 해야될게 많아서 덱돌리기 난이도 올라가는 연금 둬야 되고 박 제비 증밀 어디 가냐 정밀 대령했습니다 정밀 와 정밀요 복제 포션 지금 딱히 쓸데없는데 차라리 이걸 먹을까 까까 포션 두개 됐다 악마의 영상이었음 가다 먹을까 유령 픽업 언제 하나요 더 유령 없는데 인권캐라고 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불고기 노자기 노자기피우상 능지처참 공포완살 정밀이면 디란 모자라겠지 발놀림이나 나와줬으면 발놀림 먹어야 되니까 전투를 좀 넣자 아 유령 언제 나오냐 아이 참 인권캐라고 못 뽑은 사이런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션 뭘 버려야될지 참 막막하구만. 요정은 지금 피별로 안차서 딱히 도우면 안돼. 물론 심장단타를 막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령님 아 입술가 어디가냐 나만 따반 유령 없어 인권캐가 안나와요 거울 속에 3개는 없어요 요정벌일까? 아니 요정정도면 요정도면 아 끝까지 안나오네 끝까지 거프도 이길 수 있다는 첨탑의 큰 뜻인가 산타는 없어야 돼 산타가 있으면 우는 아이가 불쌍하잖아 거참 애가 울수도 있지 애 운다고 선물 안준다고 어우 뽑았다 만지 유령 인권캐 드디어 뽑았다 어른은 그냥 선물 안줌 그것이 산타다 무료연에서 유령 나왔는데 좋은건가요 아 요정 뽑고싶었는데 유령 나왔어요 산타가 빨간 옷을 입는건 엑스엑스콜라의 어린이재단 후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파란 옷을 입게 되면 경쟁사에서 후원 경쟁 입었다는 꿀이 있죠 근데 옆에 없는걸 보면 바란스안타 바란스안타 바란스안타는 왠지 약할 것 같네 바란스안타는 왠지 약할 것 같네 엑스엑스콜라의 괜찮은절렴 바란스안타 보컴 laga 오 어? 아 무라 산타 포션가 자을마나 돌려 죽여 유령 하나 있잖아 예사이라서 내 유령 사소자니 어 가방 살까 제거할까 제거 아 근데 결국에 저거 없네 발돌림 없네 아 님도 이씨 아 안쌌네 가방 얼른 자야지 사람이 잠을 자야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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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 드리퍼가 날 못사게 해 하하 하하 아 아 저거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흥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션 어떻게 세팅하지. 제련의 축복 그래도 하나 있는게 낫지 않을까. 크... 케리버스... 민첩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거 나중에 인공물 깔 때 쓰면 되고... 불쾌... 나중에 쓰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쓸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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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29 얼마나 갓카드길래 29나 쓰는거지. 그 편에다가 포션 매길 수가 있었더라면. 와... 공포반살 오지게 세네. 이겼네. 어저컷. 어... 귀집히 쓰면 그만이야. 아니... 딱땜이잖아. 개좋아. 염통핥기. 요바. 아... 그래도 귀신가차에서... 잘됐네. 역시 귀신이야. 전판도 커피캐쳐였는데... 이번판도 커피캐쳐네. 팔힐피우상. 이 정도면 흡혈 안 먹는 게 나았겠네. 피우상이 다 힐 해줬을 것. 컷. 구골드. 구골드 주는 유물이 왜 있냐. 앗! 영방어 주는 유물도 있는데. 구골드 주는 유물도 있을 수 있지. 구골드. 구골드. 구골TO. 구골소. 구골소. 구골소.